우리의 인생 길에서 끝없는 고난 길에서 우리 예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때로는 마음의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 은혜로 산다네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의 죄를 태우소서 깨끗게 씻어주소서 우리의 인생 길에서 끝없는 고난 길에서 우리 예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때로는 마음의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없지만 예수님 은혜로 산다네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의 죄를 태우소서 깨끗게 씻어주소서 깨끗게 씻어주소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때로는 마음의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씻어주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 은혜로 산다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주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의 죄를 태우소서 깨끗게 씻어주소서